ㄹㄹㄹㄹㄹㄹ 아들, 오늘은 일자리 구했니? 아이,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먼 훗날, 백성들을 이끌고 총나라를 세우게 되는 유비지만 청년 시절까지는 풀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팔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니가 알아서 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 줄 알아? 어머니, 제가 며칠 전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보게 젊은이! 이 귀 큰 녀석아!!! 못 들은 척 하자, 못 들은 척 하자… 어디 보자… 심부름 값은 이 정도면 돼…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 자네 귀가 먹은 거 아니었나? 아닙니다 어르신! 다른 분을 부르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여긴 너 말고 누가 있느냐?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구만! 아, 아무튼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어째 강에 다리도 없고 배도 없으니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그냥 안 건너면 되잖아요 이놈이? 니놈이 좀 업어주면 어디가 돈나냐? 아이 참, 저도 갈 길이 바쁘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안 될까? 아직 못해 솔로라 여자 손도 못 잡아봤는데 할아버지를 업어 달라고요? 싫어요! 어디서 타시죠 어르신 그럼 염치 불구하고 실례 좀 하겠네 자넨 무슨 일이 있어서 이 깊은 강을 건너려 했는가? 세상이 어려우니 별 수 있겠습니까 배움이 시원찮아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새 황건적이 대세라는데 그쪽으로 취업해보지 그랬나?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황건적은 좀… 황건적이 뭐가 어때서? 그래도 제가 4년째 졸업인데 황건적이나 할 수는 없죠 황건적이다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누런 하늘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모인 종교집단 삼국지 시대의 실질적 시작은 황건적의 난으로부터 시작돼 요새 4년째로는 황건적도 간당간당이여 대학원은 나와야지 그러는 어르신은 어디 나왔는데요? 학력이 뭐가 중요하겠나? 무릇 중요한 건 인품이거니 엥? 누가 먼저 4년째 얘기 꺼냈으면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보따리를 두고 왔구나 아니 그럼 제 심부름 값은요? 이런 건 받을 놈이 재깍재깍 챙겼어야지 하… 제가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니가 그걸 어디가서 찾을래? 잔말 말고 다시 엎거라 젊은이는 꿈이 무엇인가? 천하의 안정입니다 천하의 안정? 본인 밥그릇도 못 챙기면서 무슨 천하의 안정? 그건 제가 한나라 황실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황실? 저는 중산 정황 유승의 후손입니다 어쩐지 귀가 크더라니 한고조 유방을 쏙 빼닮았구나 한고조 유방이란 초나라의 항우를 물리치고 통일을 이뤄낸 한의 초대 황태로 귀가 매우 컸다 국내에서는 초한지로 잘 알려져 있다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그래! 고맙구나 그럼 저는 가봐도 되죠? 그 전엔 내 한 가지만 물어봄새 나를 두 번째에도 업어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부탁을 거절한다면 첫 번째 부탁을 들어드린 수고로움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수고로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두 배를 늘어나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아는구나 그것이 인위의 본체다 어르신 돼도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이나 주십시오 내 너를 위해 돈보다 귀한 걸 선물로 주마 어르신 신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보이더냐? 아니죠 그러면 눈앞에 있는데 내가 해줄 말은 이 나무가 다 해주고 있구나 나는 이만 가겠다 진짜 신고합니다 이런 오래된 나무가 뭐가 있다고... 꼬리는 싱싱하지만 높은 위치의 가지일수록 시들어버린 오랜 나무를 통해 유비는 천하의 안정을 위해 한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노리기보다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어쩌라고 어머니 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니가 요새 돗자리로 덜 맞았나 보구나 저만 믿으시고 끝까지 오린 가시죠 뭐? 오린? 저 오린... 드거져 이 새끼가 무슨 강원랜드에 왔나 뭔 놈의 오린이여? 나가!!!